려와 안녕하세요 려옥입니다 우리 조미영 신난 조미영 오늘은 SM타운 하는 날입니다 카메라를 호텔방에 놓고 와가지고 오늘은 휴대폰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제가 SM타운에서 라이즈 소이와 어린왕자를 하고 조미영과 스타일라이즈를 하고 오늘 하루종일 바쁩니다 슈퍼주니어 무대도 있고 엔시티 위시랑 유 콜라보도 있습니다 전체 빛까지 해가지고 바쁜 SM타운이 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보여드릴게요 뿅 려하이 려하이 제발 려하 려하 뭘 맨날 려하야 머리가 이렇게 쉬었어요 리허설 준비할게요 지금 이쁜네 짜자자잔 이야 뭐야 여기 야 폭탄 아니야? 이거 뭐야 폭탄을 내렸어 인생은 김희철처럼 안녕 구독자여러분 지하 27 저는 멤버들이랑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뭐야 뭐야 다 지들꺼 찍고있어 저기 지금 려오꺼 찍고있어 저기 뭐야 이게 와 SM타운 빅모습입니다 여러분 오 뭐하는겨 뭐하는겨 안녕하세요 이야 SM타운입니다 여러분 SM타운입니다 여러분 SM타운입니다 SM타운 SM타운입니다 SR SM타운 다른사람의 마음을 잊었는데 나 잘했습니다 레오하 이거 뭐에요? 나 소아하네 소아 소아 나 유튜브 형 유튜브 아 그거 봤어요 헬스장 멤버들 에헤이 려화 야 이럴 때 상빈아 안녕 안녕 아 너무 이쁘네 화이팅 아 려화 이름은 호시노입니다 저희 항상 이거 마사지해주시는 분인데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 안녕하세요 이젠 날입니다 이제 공연 끝나고 바로 잤거든요 모델끼리 얘기도 하고 반신욕하고 잤는데 지금이 아침 8시 반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눈이 저절로 뻗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케이터링 룸인데 짜잔 거의 먹는 사람이 없어서 저같이 약간 잠 자다가 오 배고파 사실은 사람들만 와서 먹는 냉장고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고구마랑 브로콜리 새우 내 사랑 유나부스터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꺼야 돼요 왜냐면 제가 뭐 보면서 먹을 거거든요 라이브를 할까? 8시 반에? 여러분 자고 있어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엄청 추워요 지금 너무 춥습니다 누가 따뜻하다고 했지? 너무 추워요 너무 정신이 아주 그냥 번쩍 뜨이는 날씨입니다 여기는 어디지? 여기다 한번 볼까요? 살게 있나 볼게요 저 이런 거 처음 자요 안경 그림자에 있는 마스크 은혁이 형 하나 사줘야겠다 은혁이 형이 안경을 쓰고 왔는데 비니 서려있더라고요 선물 득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과자 이거 하나 살래요 딱 한 개만 너무 귀여운 것들이 왔네요 어떤 걸 사지? 별픽 짜잔 단신욕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갖고 온 소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샀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이제 와 너무 춥네요 그래도 사고 싶은 거 하나 좀 재밌으니까 자 가서 반신욕하고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은혁이 형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산 마스크를 자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저희는 캐릭터링으로 갑니다 이야 머리도 많네요 맛있겠다 하와이 마사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여주려고 잠깐만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자 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은혁이 형 선물이 있어 진짜 아니 진짜 내가 오늘 형을 위해서 짜잔 아니 아니 내가 뭐 사러 나갔다가 어? 아니 그거야? 김서림 그거야? 김서림 방지 마스크 딱 총 아 이런게 있어? 오자마자 딱 아 이런걸 파는구나 안경 쓰는 사람들 많으니까 아 내가 공항에서 마스크 위에 안경 꼈는데 김이 계속 사려가지고 명구 명구 만엔 주세요 만엔 주세요 선물이라며 방금 선물을 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갓도제마스 내 모든걸 그러니까 아브라소마 어떻게 된거야 아브라소마 어떻게 된거야 다 먹었다고 이게 뭐야 아브라소마가 없다고합니다 여러분 자, 저는 어린홍자로 하러 갑니다. 수일 만나기 100m장. 어, 지금 예성이 형 간다. 에헤이, 텐. 텐, 이리 와. 안녕하세요, 형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잘했어. 안녕. 안녕. 야, 너 이리 와. 누가, 누가 침드 키스를 해. 어, 누가 이렇게, 누가 귀엽게 해. 와, 너무 귀여워. 파이팅. 네. 아, 끝났습니다. SM타운. 저는 이번에 제가 조미영이랑 무대도 하고, 소희랑 어린홍자도 하고, 엔시티 위씨랑 뉴 콜라보도 하고, 굉장히 바빴는데, 그래도 슈퍼주니어 무대까지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맛있는 거 먹고,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우리는 제 3월 콘서트에서 만나는 걸로, 3월 15, 16, 17 콘서트를 합니다. 인 더 그린, 럭 아이스트 콘서트인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러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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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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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몇 시에, 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차가 없어서 나 기다리고 있었다가. 매 인생의 도전이에요. 30분 기다렸어요. 조금이라도. 노 챌린지, 노 체인지.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누구 할 거예요, 누구? 태용이, 태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태용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갔다 오세요. 저는 오렌지 까먹고 있을게요. 진짜 끝. 안녕. 이 형들은 왜 안 올까요? 아... 어우, 더워.